어찌야, 추가 메뉴 해? 그 전에! 내가 오늘 가져온 게 있어 뭘 갖고 왔는데? 뭘까? 짜란! 오! 내 사랑 마요네즈! 아, 그것도 챙겨왔어! 근데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다고, 이거를? 내가 배워서 오늘 한 번 마요네즈 입문해 볼게 마요네즈 듬뿍 찍어서 고추도 찍어서? 오, 고추도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맛있겠다, 언니야 그치? 아, 맛있겠다 근데 원래 간장 양념이 마요네즈랑 잘 어울리거든 응 맛있겠다 근데 원래 간장 양념이 마요네즈랑 잘 어울리거든 제발 먹어봐 제발? 그 정도랑 나도 먹어볼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숯불 닭갈비가 약간 간장 양념처럼 양념이 돼 있잖아 거기에 마요네즈 하면 진짜 불고기 버거 패티? 아, 맞네! 그런 느낌이겠네 불고기 버거 진짜 이렇게 하니까 버거 같다, 아니야 그치 불고기 버거 패티만 넣어 마요네즈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느끼함을 잡아주네, 고추가 그치? 맛있게 맛있게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반찬? 이 못부터 하면 잘 안 돼? 안 되겠다 이거 무게 하나 꺼내겠습니다 뭐? 뭐? 이거? 내가 이럴 때 먹으려고 챙겨왔는데 뭐야? 뭐야? 갑자기... 오 초고추장이다! 닭갈비에 무슨 초고추장을 꺼냈어? 근데 이게 만능 선수인 게 어떤 음식에 뿌려놓은 거 다 맛있어. 진짜로? 진짜? 제 고향이 막고장 전라도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초장을 먹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이거를 먹어봅시다. 이렇게 먹으면 이게 배불러다 생각 들었을 때 이런 상큼한 맛으로 약간 정신 바짝 탈게 하는 거지. 너무 새콤해서 잘 들어가네.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오, 맛있다. 오, 달다. 확실히 이게 딱 찍어서 먹으면 이 방에 그... 달달함, 새콤함이랑 팍 들어오는. 약간 정신 바짝 차리게 된다. 약간 헤어졌을 때. 그렇지. 아 배불러 아시지. 이랬을 때 이거 찍어 먹으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된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소스였어. 두 선수들이 지금 양극 양극단 반대의 소스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네, 반대의 소스네요. 매콤데 느끼잖아요. 저는 근데... 뭐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초고추장이 솔직히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죠. 초고추장. 초고추장. 왜냐면 마요네즈는 느끼하고 닭고기도 먹다 보면 느끼한데 이게 조화가 좋을까요? 아 근데 초고추장이 진짜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니 진짜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나와요? 저희, cór 저희도 마요네즈를 다 먹었는지... 마요네즈를 다 먹었죠? 좀 빌려주세요, 먹어보고 싶어요. 빌려드릴게요, 여기. 짜줘, 짜줘. 여기만 또만 짜주세요. 제가... 제가... 마르네. 많이 줬다, 너무 많이 줬다. 좀 더 익혀야겠다, 이제. 신박하다. 초장에도 없는데, 옆에 이렇게 먹더라고. 예의로 지키자. 음! 사실 이... 닭갈비를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빵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이 빵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오 마이 갓. 제가 군대리아 정석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빵은 언제 갖고 왔어? 오, 빵은 언제 갖고 왔어? 윤지 선수, 지금 모닝빵이죠? 군대리아, 군대리아, 군대리아. 군대리아, 군대리아. 상추도 넣었어. 여기다 마요네즈 이거 딱 뿌려주고. 오, 근데 저거 맛있겠다. 이게 진짜 그 맛 나겠다. 불고기 먹을 맛 나겠다. 이렇게 닭다리 넣은 다음에 여기다 고추씨 약간 넣어주면 더 맛있겠죠? 와, 햄버거 같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저건 못 참지. 어머, 어머, 어머. 제대로 먹는다. 기지얼 대박이다.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봐. 따라먹어. 맛있어. 맛있어. 거의 뭐 수제버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이거, 이거 진짜 제품으로 괜찮겠다. 버거 스타일로 해가지고. 오, 닭갈비 먹으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 빵하고 닭갈비하고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 이유는요? 그냥 맛있어 보이니까. 그냥 맛있어 보이니까. 오늘 얼음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오늘 우리 아비씨. 네. 오늘 엘레강스 먹방을 보여주셨어요. 아, 제가 그래도 보였나요? 더, 더 서두르지 않고. 아, 맞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하게. 저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엘레강스 스타일. 엘레강스 스타일. 여기 임은영 선수. 결과 예상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엄청 천천히 드시는 거 같아가지고. 엄청 천천히 드시는 거 같아가지고. 어이가 아무래도 좀, 이기지 않았나 당연히. 일단 선수가 한 명 더 많았기 때문에. 선수가 한 명 더 많았고, 또 초반 스피드가 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근데 한 분은 깍두기처럼 보이던데. 근데 한 분은 깍두기처럼 보이던데. 네, 계속 뛰쳐나가고 점수 못 차려가지고. 허리를, 허리를 못 피겠습니다. 그래. 아니, 재근철 선수는 활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너무 힘들고, 처음 느껴보는 느낌입니다,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체없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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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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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 아 깜짝 놀랐네 역시 역시 명임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